자, 한 번만 더! 이야! 머리에 너무 귀여운 예쁜 액세서리를 또 하고 천사처럼 이렇게 또 등장을 해줬습니다. 자리에 착석하구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자, 그러면 맨 앞줄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맨 앞줄에 계신 분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 올라오셔서 저희가 CD 나눠드렸죠? 그 CD 같이 들고 오셔야 됩니다. 그 안에 거기에다가 사인을 저희가 해드릴 거기 때문에 꼭 챙겨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사인 받고 나서는 저희가 쭉 대상부 쪽으로 퇴장을 하기 때문에 어, 짐이 좀 크신 분들 짐의 부기가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놓고 다시 사인 받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되시죠? 너무 무겁게 들고나시다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sleigh가 팅카페 남겨주세요. 또 대표님 두시 int on the email 차에 나에게 대단한 셔야 됩니다. 터치해줘 please 조심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세드 chrome 멤버 중에 같이 네 3분